모처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기자님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같이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국민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대변인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 재산 변화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후보자 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어저께 여러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관위의 후보자 시절에 모든 재산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이번에 국회의원 재산 등록한 것을 같이 비교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알고 보니까 선거법상 후보자들의 재산은 선거 기간 동안에만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그 자료를 내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 당선자가 이 후보시 등록한 재산 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진애 의원 측은 현행법은 낙선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거일 이후에는 재산 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절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거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 시절 공개한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 말에 정부 관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 시절에 등록한 재산은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에 따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중앙선거안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의 경우에는 후보자 시절과 비교해 재산 내역이나 금액이 바뀌어서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데 이어 연임한 의원의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 또는 재입성한 의원들은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 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측에는 2020년 1월 이후 시행된 공직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과 이것이 특히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 내역을 투명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선자에 한해서 후보자 시절 공개 했던 재산 내역이 계속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 주식 가치 변동 가족 재산 산입 등 합리적 사유 외에 현금성 자산 증가와 고위적 누락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 조치 즉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하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sns에 올렸지만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변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관위에서는 자료를 다 이미 가지고 있고 국회에는 모든 재산 등록이 다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기만 하는 겁니다. 300명이지만 또 연임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한 절반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거 없이 자꾸 가십성 기사만 계속해서 난무하게끔 하는 거는 이거는 기자님들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공직자를 관리하여야 하는 이 선거법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선거법에 대해서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49조의 12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를 당선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한다. 여기에는 재산 내역뿐만이 아니라 학력 그리고 경력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모든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은 아주 투명한 어항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정책적 가치관과 이를 위해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학력 경력 그리고 재산 변동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합리적 사유 외에는 선관위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